안녕하세요. 천연 반찬 비아그라 달래 간장 기쁘입니다. 달래와 김의 시너지 효과로 부부금슬엔 이게 최고랍니다. 먼저 달래를 식초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잘 씻어줍니다. 건져낸 달래는 잘 닦은 꼭 가위로 잘게 잘라줍니다. 달래장 양념은 진간장 3스푼, 들기름 2스푼, 참기름 1스푼, 깨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매실청 1스푼, 생수반 컵 준비하고요. 양념과 물을 달래에 모두 부어서 잘 섞으면 양념장 완성입니다. 완성된 양념장은 꼭 뚜껑이 있는 반찬통에 옮겨 둡니다. 달군 팬에 목창 돌림을 2장씩 뒤집어가며 곱습니다. 구운 김도 전용 반찬통에 가위로 크게 썰어둡니다. 4끼 반찬으로 챙겨드시면 양념우드 혈행도 좋아지고 정액 생산량도 늘어 조만간 둘째가 생길 거예요.